이렇게 닭살이 돌을 형도로 좀 많이 어색하거든요 Hello, my name is 땡땡 이렇게 배우시죠?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Hello로 시작도 안 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진짜 너무 이렇게 닭살이 돌을 형도로죠 그리고 길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Hi, I'm Tyler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 미팅이 있는데 처음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굳이 따로 뭐 격칙을 차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Hi, nice to meet you, I'm Tyler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리얼 클래스 수업에서 만나요